오늘 게스트로 등장하신 현아름 작가님께서 선곡해 주신 곡 중에 첫 곡 에릭 크립튼의 My Father's Eyes를 듣고 왔습니다. 지금 옆에는 현아름 작가님이 나와 계신데요. 이미 청취자님들께서는 미인이시라고 지금 난리가 나셨죠. 지금까지 문화레시피 빈센트가 한 일 중에서 오늘 가장 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럼 저는 30회가 되도록 지금 뭘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장난감이나 가지고 나와서 놀고 참 민망합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미인이라고 그냥 통상적인 트래픽을 좀 올리기 위한 저희의 그런 수식어를 구사하고 스스로 민망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보니까 제 말이 뻥카가 아니었다. 사실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같이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아름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 유명인은 아니심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이 블로그에서 쓰는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블로그에 보면 I am... 나는 뭐다. 그 다음에 I like... 나는 뭘 좋아한다. I dislike... 난 뭘 싫어한다. 마지막에 이제 I wish... My wish list죠. 내가 원하는 건 뭐다. 뭐 딱 이제 규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떠오르시는 대로 편안하게. 네. 나는 누구인가요? 현아름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요? 저는 현아름이요. 네. 네. 간단하게. 아니죠. 네. 되게 한마디로 단정짓고 그러는 게 너무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너무 성격이라든지 너무 한 정신육면체의 몇 억 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한마디로 단정짓으라고 그러면은 약간 무서워지더라고요. 나쁜 진행자가 된 거네요. 네. 토문이 없는 질문을 던져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한방 먹었고요. 그러면은 뭘 좋아하세요? 저요? 음... 저는 되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음... 코드가 통하는 사람들과 네. 공감대. 공감대. 교감. 네. 또 열린 소통. 네. 그러시군요. 뭘 싫어하세요? 음... 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 짓는 사람들? 음... 자기의 이제 색안경으로 타인을 규정하려고 하는 네. 막힌 사람들.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좀 있나요? 자주 보나요? 원래 좀... 없었는데 요즘에 생겨왔고요. 네. 좀 속을 썩었죠. 네. 그... 이런 최근에 지금 고충 이야기도 천천히 좀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현 작가님은 뭘 원하세요? 절실히 원하는 게 뭔가요? 음... 뭐... 일단은 어떤 시나리오 작가로서 제 영화가 극장이 개봉되는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한데 음... 더 중요한 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느낌의 영화? 음...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 영화 쪽을 하다 보면은 되게 저 자신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저의 느낌들이나 많이 버려야 되거든요. 특히 그 시나리오 작가의 입지가 굉장히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서 음... 지금 현재 가장 바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당연히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런 합의점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어떤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작품이 지금은 제일 절실합니다. 되게 비장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네... 또 시작 단계이시고요.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정말 잘 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유명 작가로도 또 이제 문화 레시피와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그럼요. 지금 시작점에서의 마음은 이러셨는데 또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할 거예요. 정치자분들하고 아... 저때 입봉 때 느낌은 저랬는데 나중에 유명해지더니 또 어떤 생각을 하나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가나 그러니까요. 네... 한번 이제 그런 좋은 오늘 초기에 초심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내가 사는 유형님 두방 던지세요. 아... 진행자가 이... 학대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청취자분들이... 어머... 무슨 말이죠? 두방 던지세요가... 네... 처음에 한 방 맞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꾸 때려달라는 얘기예요. 아... 좋아하는데요. 전투적인 청취자들이 계십니다. 전쟁을 좋아하시는... 네... 혹시 지금 청취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는 거를 이제 귀담아 들어주시면서 또 이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삶은 어떤 것일까 또는 이 현아름님이 지금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기탄 없이 질문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또 질문 드리고 답변받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 작가님이 이제 83년생이라 그러셨죠. 네... 그럼 지금 우리 나이로는 몇 살이신 거죠? 스물아홉이죠. 아... 아홉 수 우리가 얘기하는... 네... 내년엔 이제 30대로... 발목 임대가 끊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발목 부상 얘기를 들었는데요. 외부상을 당하셨던 거예요? 하이힐을 신고 강남역에서 넘어졌어요. 아... 하이힐을 신고 외출을 하셨다가... 외출이 아니라 이제 일 때문에 나갔다가 생일파티하는 날 넘어져서... 본인의 생일파티였나요? 네... 그러면 생일이 최근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호적이 복잡한데요. 아... 네... 이게 드디어 출생의 비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증나이는 83년 1월생이고 실제 생일이 82년 12월생인데... 네...네...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12월쯤에 생일파티를 하는 도중에 이제 딱 29번째 생일파티 하는 도중에... 네... 그러면은 이제 호적상으로는 이제 83년 1월이시지만 실제로는 82년 12월로 생일을 지키고 계신 거군요. 되게 억울하게 한 살 먹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 딱 12월 되고 생일 지나고 또 바로 한 살 먹는... 네... 그러니까 이제 83년은 프로필상이고 사실은 이제 서른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렇죠? 억울하게... 네... 근데 뭐 공식 나이가 중요한 거니까요. 호적 나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두 분이 됐나요? 뭐... 스물아홉이냐 서른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나갈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늦게 올린 거지요. 아... 예... 많이 아팠겠네. 지금 그래서 부상 중에 이 부상 투혼으로 지금 여의도 스튜디오까지 먼 길을 지하철을 타고 와주셨어요. 네... 전치 5개월이에요. 아... 예... 굉장히 길게... 근데 목발은 따로 안 짚으시고...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됐어요. 그러니까 한 뭐... 12월 달에 됐으니까 이제 발목 보호대 하고 있어요. 아... 나아가고 계신... 예... 아유 뭐... 아직 다 안 나와서 쑤십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쑤시는 게... 자 그럼 이제 개인적인 소개는 어느 정도 이제 됐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이 현 작가님의 뭐... 캐릭터, 성향, 성품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작가 세계 이야기도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뭐 여러 곡 골라주셨는데요. 에릭 클리프튼을 먼저 들었고요. 이 My Father's Eyes는 어떤 뭐 개인적인 사연이나 의미가 있는 곡인가요? 예... 의미가 있죠. 제가 한 18, 19살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릭 클리프턴이 되게... 사생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이제 엄마가 아마 16살쯤에 에릭 클리프턴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엄마로 알고 자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와 헤어지신 뒤 다른 삶을 사셨죠. 그리고... 싱글 맘... 예... 엄마가 누나인 줄 알고 자랐고... 그래서 이제 My Father's Eyes 이걸 들으면서 사실 제가 아버지가 한 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음... 그래서 에릭 클리프턴하고 좀 비슷하게 좀... 아버지는 항상 제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그 곡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음... 에릭 클리프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음... 되게 방황하는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헤매는 그런 사춘기를 보내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도 들어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가사에서는 어... 내 안에 아버지가 있었구나. 음... 저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유년 시절의 상징인 공이 이렇게 나와요. 농구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농구공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 깨져요. 그러니까 에릭 클리프턴의 상처받았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또 그 공이 다시 나오는데 그 공이 이제 너무 행복하게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릭 클리프턴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겨낸... 음...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깊은 노래인 것 같아요. 음... 아주 이게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그냥 이제 스쳐가는 곡이 아니라... 네. 에릭 클리프턴이 이 노래를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티얼스 인 헤븐처럼 그런 자존적인 노래인데 어느 순간부터 부르지 않게 됐대요. 더 이상 내가 이 노래에 마음을 다 담을 수는 없다. 상처가 많이 치유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제 선곡해서 틀어드린 이 곡은 에릭 클리프턴의 이제 어떤 성장기의 트라우마와 치유 과정을 그린 곡이기도 하지만 또 현 작가님은 개인적으로 감정이입이 되시기도 하는 10대 후반 하이킹 때 들으셨던 곡. 저의 베스트. 에릭 클리프턴의 노래들이 뭐 어찌 보면 이제 음악을 싱어송라이터니까 그도 작가이기도 하죠. 부르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그럼요. 작가라고 생각하고. 노래 안에 스토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삶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에요. 라일라 같은 곡은 조지 헬이슨의 와이프를 뺏어올 때 불렀던 곡이고 Tears in Heaven은 자신의 아들을 잃고 또 썼던 곡이고. 그런 곡들을 좀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으신가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느낀 건데 확실히 노래 안에 스토리가 있으면 더욱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에릭 클리프턴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분의 노래를 들어보면 항상 스토리가 있어서. 올해 이제 내한 공연 했었는데 공연은 못 보셨고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그때 정신이 없었습니다.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좋은 뮤지션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바쁘면 또 놓치게 되죠.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조신 노래 중에서. 두 번째 곡이 킹 오브 서러우라고. 네. 샤데이의 노래. 샤데이의 노래. 네. 샤데이의 노래. 킹 오브 서러우. 이것도 밝은 곡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노래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밝은 곡으로 갈 거예요. 네. 거의 뭐 이건 뭐 눈물의 왕. 슬픔의 왕. 아주 이 슬픔 중의 슬픔. 샤데이의 노래 듣겠습니다.